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이른바 CBDC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CBDC 발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던 입장과는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최근 비트코인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인정되는 움직임 속에 법정 화폐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지웅 기자입니다. 불과 한 달 전, 이주열 한은 총재는 디지털 화폐 발행은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지급 결제 서비스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실내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은... 하지만 한 달 만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인정되는 분위기 속에 한은 역시 CBDC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로 디지털 환경에서 현금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은은 최근 CBDC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CBDC만이 법정 화폐로서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CBDC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달리 현금과 동일한 위상을 가진다며 중앙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유일한 법정 화폐임을 강조했습니다. 한은의 이러한 기조 변화에는 민간 암호화폐와의 시장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 호주 맥커리 투자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민간 암호화폐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자리 잡으면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암호화폐 네트워크 효과가 커지면 법정 화폐 수요가 감소해 중앙은행 화폐에 대한 생태계가 악화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탈중앙화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암호화폐와 달리 CBDC의 경우 정부가 개개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침해 논란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처럼 중앙집관에 대한 CBDC를 발행하는 것보다 정부와 민간 암호화폐가 상생할 수 있는 미국형 스테이블 코인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연방통화청에서 은행이 달러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것을 허용해줬어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발행하는 과정은 중앙집중화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탈중화가 돼 있고 익명성 보장이 가능한 거죠. 한국은행이 CBDC를 초기에 도입해 민간 암호화폐 생태계를 교란하는 새로운 매기가 될지 아니면 상생의 길을 모색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웅입니다.